기본적으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걸 찾았는데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거 같아서 검색하다가 유튜브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때도 조금씩 공부하면서 이제 안와서 신청했어요 좋았던거는 일단 좀 너무 몰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구매드 직구 한번만 해봤어요. 기초적인 거를 다 다져주셔가지고 일단 나가서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한데 그걸 알려주셔가지고 앞으로 할 수 있을 때 많이 도움이 됐어요.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보다는 백만클럽을 우선적으로 다져놓고 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걸 찾아서 해야죠. 다음 주에 만나요.